네 저는 지금 학생은 하나 잡으러 갑니다 아침 수업을 안 나오고 지금 집에서 저 자고 있는 그 학생이 제가 깨우러 갑니다 김성빈이 노안이 구본남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버전실 수업 시간인데 가자 개군둘이 형 도룡이빱 수업까지 일어나요 지금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깨우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깨들아 어디갔어 불 어디갔어 야 도미놀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찾아오고 있어 일어나 야 이 정도면 병 아니야? 어 나 귀엽다 야 노안이 일어나 이 자식 옷 안입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놈 야 동민아 인생 그렇게 살지마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야 너는 자꾸 또 안갔잖아 일어나 일어나 형도 믿음까지 하지 않았잖아 하나 이제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자 도 도 도 도 도 도 민인생 도 민인생 도 네 깨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을 만나요 안녕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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